아, 이 아름다운 곳곳에 쓰레기들 부대요, 여러분. 이거, 이거 정말 심각해요. 이거 진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얼마나 이거 쪽팔되는 일이야. 쓰레기들이, 쓰레기들이 지금 물이 올라와서 좀 그런데 말도 못해, 말도 못해. 아, 저 쓰레기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. 상방송 흘러서는. 쓰레기들. 쓰레기들. 아, 지금 물이 들어와서 쓰레기들이 안 보이는데 물을 까지면 온통 쓰레기야. 온통. 정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. 운이 정말 의식 있는 국민이 됩시다. 선진국 함께. 어, 경제대국이 되면 뭐해. 어, 정말. 아이고, 뭐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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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. 이 쓰레기들. 계단으로 stabbing. 아이고. 아이고. 앞으로 김 부산 안 보이면 여기 저기 사기 앞바다에서 쓰레기. 개 하나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여자. 좋은 줄 아세요? 정말 근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내 동네는 내가 좋겠다 이런거 할까봐 우리 언니가 좀 오지 말라 여러분 바이